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역겨운 먹티를 한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5월 29일이고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 아웃폴더 한 플락 한 뒤에 야구 스페셜 경기가 있어서 배팅을 했어요. 접종이 돼서 환전 신청을 하니까 환전 대기만 계속 뜨길래 문의를 했는데 12시간 동안 현지 인터넷 사정 뭐 이런 걸로 환전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환전은 받아야 하니 계속 기다리고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뜬금없이 상위추천인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된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환전을 하는건데 상위추천인이 무슨 상관인가요? 종 100만원을 질질 끌다가 아이디 자르기까지 하는 거짓 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기 힘들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